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이가 자살한 계기가 본인이 경찰에 피소되었다.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러니까 시청에 출근도 하지 않고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나가서 결국은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했다.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원순을 고소한 고소인 측은 당일날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바로 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고소인 조사를 했고 그 다음날 박원순이가 이 사실을 알고 시청에 출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자살을 한 시체로 지금 발견이 된 것이 이 사건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이가 고소됐다는 사실을 누가 박원순에게 알렸을까? 고소인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고소인이 이것을 박원순에게 알릴 일도 없고 지금 보니까 경찰도 이 사실을 박원순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은 박원순이라고 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금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거를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하고 또 경찰은 경찰청은 이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도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 통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경찰도 박원순 시장에게 당신이 고소되었다라고 통과하지도 않았고 또 청와대도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박원순 시장에게 우리는 그 어떠한 사실도 알려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걸 소식을 어디서 듣고 지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지금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측 피해자, 피해 여성의 변호인과 시민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시스템을 믿고 고소를 했는데 그걸 바로 피고소인에게 당일을 알려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위선으로 행동한 거, 내가 지금까지 거짓으로 여성 인권, 성 관련된 범죄 엄단해라 했는데 직접 자기가 하고 나니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다. 자, 이러면 고소를 했을 때 이 고소의 내용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차차차차 법 태블리 안에서 법 철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바로 고소하자마자 이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시스템을 믿고 문제제기를 하겠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찰청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각 부처에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8일에 박원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에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거죠. 경찰은 피소 사실이 박원순한테 전달된 경의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의혹,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 관계자가 이러한 서울시의 고위공직자 이야기를 들어서 경찰로부터 들었다. 또는 청와대부터 들었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 있는 걸 관해서 경찰은 절대 우리는 박원순 시장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아주 유력해 보이는데 그런데 청와대도 아니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이 나서서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건이다. 사실 무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한 언론이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박원순이 지난 9일 새벽에 청와대의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 하는 취지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직접 해명을 했고 그러면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박원순이 출석 요구도 받기 전에 자신이 표소된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그래서 본인이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 사건 자체가 수사 들어가기도 전에 종결을 대버리는 이 상황 이걸 놓고 지금 공방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당장 미래통합당에서는 누가 알게 좋냐 누가 이 사건을 박원순에게 알려줘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알기도 전에 결과적으로 덮어버린 셈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은 자살을 해버렸고 그래서 사건은 종결되어버렸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남아있는데 가해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가해자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는 사건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박원순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경찰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어떤 관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를 종결시켜버린다면 실체가 묻어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엄련하게 가해자가 자살했다고 치더라도 이 사건은 실체적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알래다오 밝혀다오 그리고 경찰청과 청와대와 그리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 넘겨버린다면 즉 박원순 책임이다. 박원순이가 자살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묻어버린다면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상하다. 이 사건 자체가 수상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유도 바로 이러한 일의 프로세스 모든 사건이 다 덮쳐버리니까요. 묻어버리니까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내물 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가 노무현이 갑자기 자살해버리니까 모든 것을 사건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박원순 사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하면 피해자는 남아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져 버렸고 거기에 가해자가 그 기관의 장이었고 대한민국의 권력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묻혀버린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생기더라도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자살이라는 사건이 왜 생기는가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자살할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당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당했다 하는 소리가 왜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 기관들이 조용하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온전해지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불합리하다 믿기 어렵다 라고 피해자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가해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서 국민 앞에 제대로 알리할 의무가 경찰과 서울시청에 있다고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